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데일리TV의 댓글남 앤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엄청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솔직히 딱히 와닿는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연설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라며 민심 달래기를 했는데 근데 여권에서 또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MBC 100분 토론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사회자의 마무리 발언 이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된 것입니다 바로 그 대화의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뭐가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떨어질 수도 없어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 뭐가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떨어질 수도 없어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자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패널로 참여한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진성준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라며 부동산 모의계 어제 오늘 일입니까?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연아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고 진성준 의원은 여기에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 이분들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100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말한 게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지 아무튼 이것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반응을 댓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해당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인데 진성준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져 마이크 꺼지자 드러난 속내 보시면 해당 기사하고 댓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100분 동안 얘기한 거 다 구라임 끄 끄 끄 끄 좋아요가 15,000개야 아 너무 공감된다 그걸 믿으면 개돼지 인증이지 내 구라예요 IMF 이후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서울 집값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떨어진다는 게 더 소설임 아무튼 그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많은 발언들과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무능정부 이걸 뽑은 개돼지는 누구 야 이거는 싫어요가 하나도 없네 알면서 쇼하는 거야 저놈들은 그치 아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감을 하고 막 이렇게 긍정의 태도를 취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저거를 보면은 진짜 너무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? 저는 솔직히 저 영상을 보고 좀 열이 받았습니다 자기네들도 아는 거야 이게 쇼라는 거를 자기네들도 아는 거야 그게 난 너무 열이 받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문은 알고 있었네요 집값 안 떨어지는 거 그래 놓고 투기꾼 운운하며 국내 집값 떨어질 거 기대하고 집 안 사신 무주택자들 통수자들 마시었네요 100분 내내 구르하고 101분의 진심 얘기야 와 진짜 대박이다 결국 쟤들 처음부터 집값 안정은 관심도 없었고 실질적인 우편은 국민들 하향평준화 플러스 증세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이 진짜 기쁘신 분들이 많아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기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진짜 좀 관심을 갖고 좀 깊이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아 이 정도면 솔직히 국민들을 진짜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좀 궁금합니다 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마치 조국이 기자들 피해 엘리베이터에 문 닫히고 씩 웃다 딱 걸린 거랑 똑같다 영원히 고통받는 그 이름 조국씨 영원히 고통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고 그러세요 자파의 이중성과 국민기만은 과학이지 실사판 유주얼 서스펙트 마지막 30초간의 반전 반전이지 반전 진짜 진짜 반전이야 진성진이 절로 말이여 미치겄다 이 인간이 민주당 부동산 브레인 중 한 명이라는데 서민들 시민들 가지고 놀고 있다 쇼는 기가 막히게 하네 이 인간들에게 서민 시민 특히 무주택자가 사람으로는 보일까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다같이 해먹고 나라 말아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발언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말이 정말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걸 반증하는 말인 것 같아서 아마 돌아가셔서 이제 전화 한 백 한 통 정도는 받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든 진실은 카메라 꺼진 뒤부터 시작된다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 잘 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도 아직도 그 말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루빨리 깨어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 진성준 의원의 해명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박제를 시켜놨다고 해요 진성준 의원들이 100분 동안 했던 그런 발언들을 박제를 시켜놨다고 하는데 아 이런 걸 빼박 빼박 이라고 하죠 집도 빼서 양도세 80% 헐 그거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서 진성준 트윗 들어가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대 크크크크 이미 영상 짤방으로 돌아다니는데 크크크크 민주당 얘네 염치가 없어 크크크크 무조건 안 했대 크크크크 아우 다 매운맛들이라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눈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의 결론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질 거다 자 이렇게 댓글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진성준 의원이 내놓은 해명은 거짓 보도? 진의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보도한 언론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등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항상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권에서 취하는 스탠스가 있죠 언론 탓? 정치공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데일리TV의 댓글람 엔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